오랜만에 티에리 오픈 호텍을 해봅니다. 짠! 열정! 열정! 잘 담아야되는데 담기지가 않아. 과연 건진 게 있을 것인가? 과연 건진 게 있을 것인가? 과연 건진 게 있을 것 같아. 이거 한 번만 먹었어? 당장 먹어봤어? 네. 이거 진짜... 이거 크림이랑 같이 먹었어. 크림이랑 같이 먹었어. 맛있다. 맛이 좀 지엽네. 지엽? 신메뉴. 나 이거 귀십심. 이거는 되게 좀... 맛있다. 같이 먹어봐. 여기서 많이 먹어본 맛이야. 이 초코치트 그거다. 우리 그때 그거. 라즈베리? 어, 라즈베리.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다크 초코. 여기서 많이 먹어본 맛인데. 너무 친숙해. 근데 왜.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다크 초코. 다크 초코. 아, 너무 맛있다. 크림이 진짜 맛있다. 크림 너무 잘해. 크림이 진짜 맛있어. 오늘 또 크림 맛있단 말 100번 하고 끝나니까. 그러니까. 다크 초코.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세금자부터 먹어봐야지. 세금자부터 먹어봐야지. 퐁싱퐁싱하고. 짠해? 흑임자 잘한다. 진짜? 응. 달달한 흑임자이긴 한데. 재수해서 그거 먹어봤나? 흑임자? 라테? 응. 나는 그거보다 쑥이 더 맛있어. 그치? 쑥이 더 그래. 어? 쑥이 더 그래. 흑임자. 야, 나 루바. 흑임자. 흑임자. 저 루바보 너무 오랜만이잖이야. 루바보 진짜 진하잖아. 음. 저 진짜 맛있어. 흑임자. 원래 이렇게 진했나? 완전 진하지? 엄청 진한데? 우와. 엄청 진해. 음. 이 위에 콩포트랑. 진짜 진하지. 우와. 왜 이렇게 진하지. 오. 저렴한. 사봤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음. 야,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진짜? 진짜 상큼했어. 대박.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체폐부분이 치적대 치적대는거 좋아하지? 대박이네? 이거도 엄청 좋아했던데 그런일이죠? 야 이거 시켜보기 잘했어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아 거기는 다 먹을 수 있잖아 가운데 먹어봐 이거 충분히 맛있는데? 진짜? 그 크림이랑 같이 먹어서 대박이야 엄청 취덕되지 않아? 우리가 오늘 먹었던 치킨이 제일 취덕되지 크림도 잘하지? 살짝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예대 만족 이거 진짜 찐해 그치? 이거 진짜 찐해 왜 이렇게 찐해? 진짜 맛있다 여러분 딸기도 나왔네 이거 올라간쯤에 영상 올라간쯤에 이미 끊었을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완전 단단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엄청 부드러워 손 눌림 진짜 난 이 크림이랑 고구마 고구마 근데 왜 뚜껑으로 걸 잡지? ㅋㅋㅋㅋㅋ 고구마야? 진짜 맛있어? 응 야 오랜만이라 맛있다 이건 오랜만에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고구마부터 먹었어 고구마 엄청 달달해 고구마 엄청 달달해 응 음 진짜 달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니 이 크림이랑 고구마 이 묵직하게 끈게 너무 좋아 뭔데? 진심이지? 뭔데? 너무 좋아 어떡해 아 이거 있어 밑에 시트 고구마 차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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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artment encies 손 뭔가 팀 팀 팀 이 崧 손 데뷔 리 Mos 다행이다. 다행이다. 이거 되게 호로록 먹게 되는 거 같아. 진짜 빨리 먹어. 순섭해. 여러분, 저는 지금 퇴근을 하고 그가 아니라 쇠사르라고 새로운 빵집을 꼬시러 갑니다. 좀 이따 만나요. 짠. 앞으로의 빵집. 여기 자리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빵집. 가게에 있는 빵집. 다행이다. 그 빵집. 밋아. 그리고 남은 빵집. 계란. 다행이다. 그냥 배고파. 안알고 있는데 4개는 버리는 거 할 때까지 여러분께 마지턴을 해달라고 왔을 때 어디있는지 넣어주나? 당기면 마이콜 찬무치가? 맞아 아 이미 약간 쉽지 않았어 뭐 전에 했던 거 같은데? 다 먹었어? 아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찍어서 먹어야 돼 왜 이렇게 메이크를 못하고 그치? 너 냉장고기 이러면 탕국이 예뻐 아 맞아 야 너가 죽은 게 있고 너 같은 거 근데 얼마 안 먹었어 먹었는데 딱 그 기건보는 그런 식감이었어 그치? 왜 그런 식감이야? 너 도와주지 않아? 그치? 약한 거 약한 거 아 내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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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일 하고 그니까 하는 짐 좀 비싸요 riz 귀찮아 날smont 오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잘 어울려서 먹으러 왔어요 근데 이제 먹어서 먹으면 더 맛있죠? 우와 한 번 더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먹다가 이건 진짜 너무 맛있어서 꼭 알려드려야겠는 거예요 제가 먹으면 더 맛있을 거예요 와우! 저녁에 살이 너무 맛있어 ㅋㅋ 술에 마셔볼도 먹어야지 진짜 진짜 대박죠? 거의 뭐 겉에 테두리 바게트는 이 크림치즈를 감싸고 있을 뿐? 얘는 좀 짭조름하네요. 그리고 얘도 진짜 대박. 대박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팥이.. 우와. 이런 것도 분배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너무 맛있어. 제가 요즘 팥이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와 이런 팥 진짜 너무 좋아. 그리고 이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약간 찰떡 부서는. 이건 다 초코. 와 너무 맛있다. 여러분 그럼 저는 나무빵들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짠! 웬일! 왠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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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 맛있어? 단호박?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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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야 진짜 잘하네 봐봐 이거 밀가루 안 들어간 거야 얘는 들어갔어? 얘도 안 들어갔어 얘는 쌀이잖아 얘도 쌀인데? 다 밀가루 안 들어간 거네 들어간 거 뜯어 여기? 없지 않아? 아니 여기 흑인다가 진짜 맛있는데 나 이거 못먹어서 영국쌈 제가 홀테이크를 하나 사놓고 싶어 응? 응? 응 내 인생 흑인다 반호박 반호박 반호박이 통으로 들어가 있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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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딸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 그냥 딸기 별로 안 좋아한 것 같아 보이면 사 와! 생긴 게 맛있게 생겨서 보여 올해 딸기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아 근데 뭔가 이거 포크 넣을 때 느낌이 드는데요 흑인장 흑인장? 완전 꾸적해서 온다 치아부터 진짜 먹고 싶었는데 맛있어 와 진짜 밑에 반호박이 소홀어 아 근데 얘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음 언니 뭐가 흑이야 당연히 흑인장 물을 필요도 없어 와 진짜 이 시트릭 왕바장 우와 코끼리 베이글 과연 있을까? 응 귀엽다 이거 밖에 없어 코끼리 베이글을 실패하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는 샀다 유명한 거야 근데 노티드 생크림 아 맞아 야 노티드 가는 길을 했잖아 우리 아 아니 맞춰서 아쉬운 마음에 일단 언덕다방을 가는데 진짜 언덕임 교통 맛있겠다 아 매운 거 같아 우와 언덕다방 오 오 카르트 우와 카르트? 없는 거 같은데? 그게 꽤 있는 거 아니야? 위에가 없네 가봅시다 뭐가 또 궁금해? 체리 체리 커피가 맛있겠다 어 오토밀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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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짜 와 너무 예뻐 맛있어 짠 세리타르트 이거 봐봐 시그니처 세리타르트 세리타르트 생일만 먹어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좋아하는 파장품마당 맛있다 맛있다 그치 오늘 굉장히 파장품마당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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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많다 맛있어 빵 느끼는 빵 바삭하긴 해 진짜 맛있다 바삭하긴 해 진짜 맛있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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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맘맘. 맘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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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말매니. 오 마니. 맘마니. 이거 너무 맛있어. 그 오빠 바로 형들 먹으러 가야겠다 약간 아침에 가야 더 베이브를 맛있을 것 같아요 살짝 떼죠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이거 진짜 좀 놀아brahim 안 뾸 땡 공